해외직구가 늘면서 개인정보 도용 사례가 급증했지만 도용 여부를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거 통관 내용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시스템이 노후화됐기 때문인데요. 관계 부처만이 아니라 국회도 나서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관련 정책의 허화실을 짚어보는 기획의 마지막 순서로 관세청의 노후화된 시스템에 대해 이원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외직구 통관 내역을 확인하는 관세청 사이트입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사용 이력을 살펴볼 수 있는데 조회 기간이 30일까지로 제한돼 있습니다. 관세청이 운영하는 다른 사이트를 찾아봐도 최장 3개월 단위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과거에 도용이 발생했는지 알아보려면 이용자가 일일이 기간을 나눠가며 검색을 해야 합니다. 도용을 막는 것도 어렵지만 도용 여부를 확인하는 건 역시 쉽지 않습니다. 관세청은 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현재 조회 기간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장비 교체가 완료되는 내년 3월에 조회 기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광효 현 청장 등 역대 관세청장들이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말뿐이었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도용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 마련도 지지부진합니다. 관련 부처를 넘어 국회까지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좀 보완해주고 첨단화시켜주고 그리고 또 예산을 좀 확보해서 관리를 하거나 도용을 찾아낼 수 있는 인원을 증원시켜주고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도용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안 됩니다. 지난해 해외 직구 거래 건수는 사상 처음으로 연 1억 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져가면서 마약 유통과 개인정보 도용까지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정도로 해외 직구가 흔해진 가운데 국민의 안전까지 고려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원호입니다.